고이꽃버섯 이게 고이꽃버섯이라든지 내 공장이 어떨까요? 저게 이제 국물 거야 저게 국물 거야 옛날에 김태희가 광고 찍었던데요? 아 진짜 아 나 이거지 자 우리 영상에서 그 장면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보시죠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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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자 사진 한장 박읍시다 저기 사진기사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장 박읍시다 자 사진 한장 박읍시다 아무튼 우리 손님은 어디가 좀 없나? 그럼요, 엄마! 봐봐, 이따! 고마워! 고마워! 내가 그지, 내가 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그치, 그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카오세네 진짜 영신없고, 근데 진짜 맛이 정말 기대돼요 아, 영팔 주문을 열심히 하고 있는 호세 진짜 말을 못 걸고 있는 호세 주문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호세 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와인이랑 환타 섞은 맛이야 여기서 많이 먹네 안딸루시아 근데... 내가 누굴까지 먹을래? 내가 누굴까지 먹을래? 아, 나 몰라 내가 먹을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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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떠십니까? 추천하십니까? 아, 대박 추천합니다 진짜 꼭 오세요 세비야, 오늘 에스게 리코멘다 에스게 리코멘다 에스게 리코멘다 여행 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 장을 봐버리대요 아니... 데카트론 한번 광고해 주세요 아, 데카트론 이제 한국에도 들어왔으면 좋겠지 세뇨 플렉스 세뇨 플렉스 세뇨 플렉스 세뇨 플렉스 세뇨 플렉스 세뇨 플렉스 헐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여기 지키고 있네요 사유로 일제학생지로 한국어로 잘 나와있나요? 괜찮은데요? 오오 주요 예술작품 오 이런거 좋죠 콜럼버스의 무덤입니다 뒤에 산테아고 성인이 있고 이 사람들은 왕들이라고 해 그때 왕국의 왕들이 이렇게 바치고 있는 거지 국가의 영웅이니까 세인 땅에는 묻히고 싶지 않나 해서 이렇게 띄웠다 왕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앞에 보면 사자 그려져 있지 저기는 성 그려져 있고 왕국의 문장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와 이렇게 아키 야스 렌트홈에 진짜 오이도 가는 거 같아요 카톨릭 국왕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함께 아래에는 그라나다 성류부를 보건 운동을 성공시켰다는 상징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국가도 여기는 옛날에 말들이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경사로가 돼있어 말타고 올라갈 수 있게 이제 6번인데 숨이 좀 차옵니다 10번 27 34 예, 자, 이스타무스 칼내리아스 에세, 무조, 비엔또, 노? 가봅시다 대기 청원물 보이고 에세가 쎈다 우우 랑VERA, controversy 미션에, 동영상 형태로 동영상 형태로 소 Wireless 오전 이스타무스 그리고 이스타무스 어? 우린 죽었습니다. 이 나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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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한 저희 해시계는 지금 그림자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여기도 엄청 볼만해 나중에 세비아에 온다면 알카사를 한번 와보세요 바까라오고 가두에 나파렛 아시타야 아시타야 나이고 뭐 기욕사 밖에 나갔어 아시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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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 알카아 이렇게 한식패척을 한번 기쁨에 한번 취해 봅시다 이 잡채가 진짜 대성공이네 돼지고기 들어간 잡채 나도 처음 나도 지금 고기가 워낙 좋아서 해보긴 했는데 이베리코 잡채 진짜 오신차를 인지 크리아에는 우리집에 오시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 science 이것을ake 어떤 일인데? 하늘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냐라 오늘 깨달아 오늘 저의 convers이예요 그는 그 갤 Vai가 아픈? 그는 거 같은데 한국 한국어 주천이 그리고... 그리고... 를 구입하는 거. 네, 를 구입하자 스파인리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를 구입하러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창피하자 맛있게 먹었을까요? 국가에만 국가인데 국가에만 우리 잘 통하고 있어 이 생년월일의 생년월일의 생년월일에 주인도 내가 홀발 servicer입고 박 Janeiro의 생년월일의 생년월일 이런 흙집이 생년월일 형님! 저희는 항상 만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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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는 거지? 이 여행자는? 대단하다! 여행자예요! 안녕! 진짜 잘 키다가 한국에서 보자! 살아서 보자! 그래! 살아서 보자!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 오케이! 돈이다! 일단은 차 가지고 꼬르드바로 이동!